그리고 이제 탕금대 우르기 가야금을 탔다는 바로 그곳입니다. 잘 몰라요. 설명해 주세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흥왕 때예요. 신라 때. 우르기라는 사람이 가야국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가야가 굉장히 세태를 하면서 사실 신라에 편입이 되잖아요. 악기를 잘 다루기로 유명했대요. 그래서 본인의 나라가 좀 이제 망해가려고 하니까 신라로 온 거죠. 신라로 와가지고 진흥왕한테 이제 막 연주도 해주고 내가 왔다 이렇게 하니까 연주를 듣고 진흥왕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 너는 여기 와서 살아야겠다. 충주 가서 살라고 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막 연주를 했더니 사람들이 이 연주소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모여서 마을을 잃었다는 전설이 있대요. 우리가 사실은 신라시대의 역사서는 다 믿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쨌든 여기서 가야금을 탔다는 전설이 있고 그때 우르기 가져왔던 금이 가야에서 만들어진 거여서 가야금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가야금이구나. 금을 잘 타서요. 탄 금대잖아요. 우리는 가야금을 잘 탄다고 하잖아요. 뜯는다 탄다라는 말을 쓰잖아요. 사실은 처음에 충주로 가게 한 이유는 이렇게 가야국에 걸출한 음악가가 있는데 우리 신라 사람들도 배워야 되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제자들을 몇 명 이렇게 만들어줘가지고 배우게끔 했대요. 그랬는데 이제 그 아름다운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더 많이 모여 살게 됐다고 해요. 위치가 좋으니까 탄금대요. 네. 맞아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임진왜란 때 최초의 큰 전투죠. 물론 여러 가지 큰 전투가 있지만 내륙에서 가장 큰 전투가 있었던 곳이 바로 이 탄금대입니다. 그래서 신립장군이 여기서 막 막으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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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었고 굉장히 우리나라의 많은 병사들도 여기에 투입이 됐거든요. 한 8천 명 이상 투입이 됐어요. 굉장히 큰 전투였는데 결국에는 버티다 버티다 지게 되죠. 그러면서 왕이 아 도망가야겠군요. 마른 속도로. 세상에. 라고 결정을 지었던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뭐 그때뿐만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조선뿐만이 아니고 충주는 고려시대 때도 조선시대 때도 그 이후에도 사실은 계속 외세에 침략도 있었고 6.25 때도 마찬가지고요. 큰 전투들도 많이 있었고 했기 때문에 탄금대에 가시면은 저기가 있어요. 위령탑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 전투를 좀 기리는 아무래도 다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강이 앞에 바로 있기 때문에 사실은 자연적인 성의 모습이기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렇게 전투가 많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탄금대 하면 우륵. 이게 약간 초등학생 중학생 역사 시험용이거든요. 우륵하면 가야금. 우륵이 가야금 타던 곳은 탄금대.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연결해서 외워야 되는군요. 그렇죠. 우륵. 가야사람. 가야사람이 가지고 온 금은 가야금. 탄금대. 금을 타던 곳. 뭐 이렇게.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